본격적인 주제 주사일제 야 요건데 대선 후보들의 주사일제 언급했잖아요 심상정 후보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 얘기했고 근데 한 기자 주사일제에 대한 관심 뜨겁죠? 뜨겁죠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아 많이 뜨겁죠 많이 관심이 있죠 몇 년 전부터 주사일제 올 거다 심지어는 좀 더 미래에는 주사일제까지 올 거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머지 3, 4일은 뭐예요? 자기개발? 뭐 이런 거? 그렇죠 자기개발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주사일제 논의가 되게 빨라졌어요 원래는 지금 주 5일제 시행한 지도 한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또 52시간제는 시행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3년 2, 3년 정도 됐는데 정치권에서 주사일제 논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 구직에 와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주사일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답한 비율이 84% 가까이 됐습니다 4천 명 5천 명 정도 조사를 한 건데 사실 뭐 임금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길만 하고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임금 줄어들지 않는다면? 않는다면 임금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많이 반기는 거고 어마어마한 전제가 깔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주사일제가 대기업 직원이나 이제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돼가지고 양극화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임금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뭐 이런 우려도 이제 주 5일제 하면서도 똑같이 나왔지만 지금 잘 적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슬란드에서 4년 동안 이제 주사일제 하면서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자 1% 대상으로 이제 주사일제를 시험을 했는데 직원의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지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라벨, 워크와 라이프, 밸런스 이거를 이제 추구가 이제 시대점 흐름이니까 이 방향성을 갖고 이제 근무 제도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? 백본 선생이 의정활동 하실 때 그때 이 주사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? 그때는 없었고요 이걸 최초로 정치권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시대전환에 조정은 의원이 지난번 서울시장 나오면서 이걸 제시했고 그때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몇 분이 수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화두가 던져지고 심상정 후보가 최근에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제 도입했던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1년도부터 주 5일제를 논의하고 2004년도 7월에 도입해서 그때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 큰 데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7년 동안 6단계를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에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체 적용을 했죠 이게 전체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주 5일 학습제 학교 가는 거가 이제 2012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야만이 이런 충격이나 부작용들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 논의는 시작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